어제까지는 번뇌나 여러가지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무엇인지 반조를 생각을 해서 아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내려놓았었는데요 오늘 새벽 자선하고 좀 전에 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는 것들이 다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제목을 붙이고 정의를 내리고 안 하고 올라올 때 바로 아 이거 알아 이거 안 좋은 거야 내가 아니야 하여튼 이거 다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일일이 다 생각하며 다 반주하지 않고 올라오는 게 보이면 그냥 바로바로 외면하듯이 이렇게 치워버리듯이 바로바로 호흡으로 돌아와 졌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무엇 때문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며 내려놓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다 성내물이라는 생각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의 스타일을 알기 위한 거고 지금 아까 보살님이 패턴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보다 보면 그 번뇌가 나타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생각들이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날 따라 특별한 일 있으면 또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번뇌의 정체가 파악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항상 분석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자기 마음이 어떤 경량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에 대한 파악이 되고 나면 그냥 이게 이제 지혜도 순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놓아 버려지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버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한 가지 이제 그거는 그렇게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 번뇌의 정체가 뭔지 원인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을 해봐야 또 거기에 자꾸 안 속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조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즉시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번뇌가 바로바로 버려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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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멘